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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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작은 갈라짐 하나가 지구상에 일어난 가장 큰일의 시작이었다 어우, 미안해 입에서 난 소리 아니야 히힛 세상이 사방으로 갈라질 때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너희를 꼭 찾아낼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들의 엄청난 모험이 시작된다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무지개는 어디서나 뜬댔소 어머니께서도 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라 무지개가 어디서나 뜬다는 말이 진짜였네 정말이야? 이번 여름 구조됐다, 구조됐다, 구조됐다 이젠 집에 갈 수 있어 단투 위치로 한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세상은 끝나는가 할머니, 제 손 잘하여 10년 만에 처음 하는 모금이야 에헤, 정말 보고 싶지 않 이건 빙산의 일부분일 뿐이다 우린 꼭 살아남을 거야 쟤들은 잘 모르겠고 바다 요정이야 저 소리 들으면 안 돼 아이들 잘 안 씻고 지저분한 나무늘보가 진짜네 이상형이야 그럼 바로 나잖아 우린 폭풍과 파도까지 이겨냈어 더이상 뭘 겁내겠어 내가 가족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도 못 막아 으아아악 아깝 뭐니? 아이스에이지 펑 대류 이동설 호랑이 치군 되게 온순하네 무슨 소리 난 피도 눈물도 없는 남살자라고 어디야고 자, 산호목걸이 다시 만들었어 얘가 계속 잃어버려 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 한글자막 by 한효정